합참은 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한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 탐색과 인양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이 감시 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했고, 잔해물 낙하구역을 정해서 해군함정과 항공기, 심해 잠수사 등을 투입해 36일 동안 탐색과 인양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 이번 북한 우주발사체, 위성체의 주요 부분 인양과 관련해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습니다.